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렉서스 RX 450H 크리스털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2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9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친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쭉쭉 보시면 크랙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 살펴볼게요. 범퍼 쪽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범퍼 쪽에 역시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보시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깨끗하네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심폼 8mm 기준 7.10mm로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네, 도어 쪽 현재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보시면 휠 컨디션 뒤쪽도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도로 맞췄고요. 신폼 8mm 기준 3.72mm, 3mm 왔다 갔다 하네요. 차량 뒤쪽 트레드 5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보시면 넓고요. 깨끗한 상태도 확인했는데요. 이열 접어주시면 차박 캠핑 갈 때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 잘 되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뒤쪽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볼게요. 컨디션 괜찮네요.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보시면은 휠 컨디션 네 쪽 다 좋아 보이고요. 피렐리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9,93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뒤쪽에 크루즈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또 살펴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있습니다. 내려와서 볼게요.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차량 쭉 확인해 보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동일하게 있습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 넓고요. 가운데 쪽에 컵홀더 겸 팔걸이 이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고요.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커버로 가려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볼 수 있는 부분들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서 서스펜션이랑 등속 조인트 부트 보시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네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보시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어짐 없네요. 여기서 디퍼런셜 기어도 보시면 루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텐데요. 한번 쭉 컨디션 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렉서스 RX 450H 크리스털 에디션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